0699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se커머스입니다. ise커머스의 테마는 소매 유통 손정의, 가, 있습니다. ise커머스, 은, 는 2000년 SK 글로벌 주식회사, 현 SK 네트워크스 주식회사, 내 신규 사업으로 시작돼 2001년 독립 분사함 해외 수입 대행 및 국내 업체들의 입점을 통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위즈위드 사업을 운영함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브랜드 마켓 부문,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컴퍼니 빌더 사업 부문, 브랜드 사업자 제품을 국내외 이커머스에 판매하는 커머스 인프라 부문으로 세분화됨,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위즈 어드레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 네트워크스 주, 구 SK 글로벌 주, 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1년 주, 위즈위드 코리아로 독립 분사함 대시 패션, 자파, 코스메틱, 스포츠, 리빙 등의 생활 문화 아이템을 주된 취급 품목으로 위위드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대시 또한, 브랜드 사업자들의 제품을 국내와 해외의 이커머스에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LGN E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위위드 플랫폼을 통한 패션, 자파 등의 상품 판매 부진과 컴퍼니 빌더 관련 자회사의 연결 대상 제외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축소 대시 큰 폭의 외형 축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관계기업 투자 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델리오와의 NFT, 블록체인 포인트 및 지불 사업 진출이 기대되나 주력인 브랜드 마켓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15일 12시 11분 기준, 장중, ISE커머스의 시가 총액은 184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ISE커머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29위입니다. ISE커머스의 상장 주식수는 2582만 6300의 순두주입니다. ISE커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ISE커머스의 퍼은 421.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77배, 258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7억원, 1억원, 마이너스 7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4억원, 마이너스 97억원, 284억원입니다. ISE커머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7번지 46%이고 유보율은 452.4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0.26이며 전일 대비해서 4.49-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7.55이며 전일 대비해서 8.01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SE커머스의 2022년 11월 15일 12시 1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1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56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5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ISE커머스의 종가는 7,160원이며 주가가 ISE커머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SE커머스의 종가는 7,160원이며 주가가 ISE커머스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ISE커머스는 거래량 26만 1,72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7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7만 5,259주, 키움증권에서 4만 940도조, 삼성에서 2만 3,986주, 한국증권에서 1만 5,6504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36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4,280도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3만 4,890조, NH투자증권에서 3만 67조, 하나증권에서 2만 4,509조, 삼성에서 2만 66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8,72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소매 유통 관련주 ISE커머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소매 유통 Chancellor